아라한들은 열반을 추구하는 게 맞죠? 라고 하니까 법화경에서 네가 진짜 아라한이라면 열반을 추구할 수가 없다 라고 해요. 네가 진실로 도를 아는 아라한이라면 대승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.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도 벚꽁만 얘기했다. 그건 그 성자들이 방편으로 오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. 자기는 더 나은 길을 알아도 중생들한테 너네는 일단 참나까지 알아. 참나 이상은 내가 얘기 못하겠고 참나까지만 같이 가자. 당시 중생들 수준이요. 대승 얘기했다가는 아무도 못 알아듣고 구공 얘기까지 못하겠는 분이 참나까지 가자.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. 영적으로. 지금 이 나라도 제가 양심 얘기하는 거 받아들이나요? 잘 수긍 못해요. 양심으로 가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. 아공, 애고가 실체가 없다. 와,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. 와,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자. 이게 뭡니까? 끝에 가서 왜 이상한 게 나와요? 더 센 게 나와야죠. 하느님이 너의 아버지라든가 아버지를 바꿔주든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든가 센 게 나와야 되는데 막 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웃한테 잘해라. 그런데 결국 듣고 보면 눈치 빠른 사람은 뭐냐면 이거 하려고 이거 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상하는 사람이 참나 알고요. 목, 바빠, 대제에 있습니다. 나 참나 알아. 참나 없는 사람 있어요. 여기서 길 가는 해피도 해피야. 그럼 돌아보는 자리가 참나죠. 다 갖고 있는 걸,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걸로 그렇게 그만둘 이유가 없죠. 뭔 얘기냐면 참나는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. 갖고 있는 거 알았다고 거만해지는 건 사기예요. 사기. 남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대단해 보이는 것뿐이에요. 희소하니까. 진짜 거룩한 건 뭔지 아세요? 이거는 갖고 있는 걸 복원한 거죠. 견성은. 돈 오는, 점수는요. 참나 뜻대로 내 애골을 뼈를 깎고 고치는 작업이에요. 이게 거룩한 겁니다. 진짜 거룩한 건 보살이에요. 제가 얘기했죠. 부처 되는 건 쉽다고. 내가 원래 부처니까. 모른다 하면 부처예요. 내가 모른다 하면 하나님이에요. 그런데 하나님 노릇하기는 힘들어요. 부처 노릇하기는 힘들어요. 왜? 생각듯 점잖게 해야 돼요. 다 점잖게 살아야 돼요. 이거 안 됩니다. 전혀 안 돼 있습니다. 출생의 비밀로 험하게 살던 친구가 재벌 아들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재벌 노릇은 못해요. 경영 수업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. 드라마는 그냥 하더라고요. 역시 종자가 다루고 이러고 끝나요. 그건 드라마고. 현실에서 그게 될까요? 안 됩니다. 왜? 엄청난 인구의 시간과 정력과 경험을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 돼요. 그래서 뭔가 경험을 얻어야 돼요. 내가 조금씩 바뀌어요. 그게 점수예요. 그래서 수행은 언제나 도노와 점수로 이루어졌습니다. 도노. 그냥 원래 있는 거 아는 거랑요. 여기서 하라고 하는 정보로만 있는 걸 내가 에고의 세계에서 구현해내는 거. 점수. 이게 수행의 백미입니다. 점수. 그런데 점수도 자기 편하는 건 열심히 닦는데 양심하라 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등 안이에요. 내 에고에 안 맞거든요. 왜? 여러분 아공복공 할 때 이 정도 아실 때 명상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상은 편하니까 잘해요. 그래서 수행하라 그러면 명상만 하시지. 보시지게 인욕정진도 다 수행인데 그건 덜해요. 선정만 좋아해요. 선정은 편하니까. 그러니까 평안을 주는 수행은 열심히 하시는데 양심실천하는 수행은 잘 안 하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공복공까지 아시면 보통 일주보살 하는데 일주보살에서 다 멈춘 거예요. 수행이 멈춰요. 여기서 진짜로. 전 인류가요. 일주보살 쯤에서 다 멈춰 있어요. 전 세계 참나 좀 한다. 도점 얻었다. 제가 보면 다 일주 근처예요. 일지가 없습니다. 실제로 지금 이 지구에 일지 드물어요. 일지는요. 도노 한 다음에 육바람이를 전체적으로 부지런히 닦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일지부터는. 잔쩍. 감사합니다.